안녕하세요 오늘은 피자 먹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후르주 퐁듀 시카고 피자 브루클린 스테이크 디트로이트 피자 와우 무슨일이고 와우 와우 와 장난 아니다 진짜 노를 도왔습니다 넘 salute 이게 처음에는 좀 느끼한 맛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에가 매콤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 가지고 너무 맛있는데요? 피클을 얹어서 먹어볼께요 이거는 치즈 머스타드 소스입니다 치즈 머스타드 소스 치즈 머스타드 소스 치즈 머스타드 소스 와 너무 맛있어요 단면을 보여드릴게요 치즈 머스타드 소스 와우 치즈 머스타드 소스 김치 치즈 머스타드 소스 단면은 치즈 머스타드 소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와 이번에는 스테이크 피자도 한번 먹어볼게요 어떻게 먹는거지? 아따 비주얼이 막 또 한 잔 매콤한 식감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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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확실히 스테이크가 들어있어서 그런지 뭔가 맛이 묵직하고 피자라기보다는 약간 더 고급진 음식을 먹는 것 같아요 맛있어요 와우 귀여워 마치 나처럼 아아 아아 으흠 아 진짜ify 으흠 으흠 와 진짜 맛있다 이거는 피자 안좋아하시는 분들도 먹어도 맛있겠는데요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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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흑 으흑 참고로 여기 퐁두피자에는 파인애플이 토핑으로 들어가 있어요 저는 파인애플 피자 좋아해서 괜찮은데 혹시나 파인애플 피자 막 켜 마시는 분들은 이거 시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음 너무 맛있어 아 아 아 아 맛있다 이게 이렇게 조그맣게 잘라져 있어서 먹기도 편한 것 같아요 먹기 편하다 해놓고 되게 불편하게 먹네요 약간 시카고 피자랑 디트로이트 피자 먹으니까 미국사람 된 것 같은데요 냥 냥 와우 저번 영상에서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마무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스무스 라잇 버럿 와우